자, 17년 10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두 광전관의 금속판 PQ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표는 PQ의 단색광 ABC 중 두 빛을 함께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방출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며 자, 일단은 광전효과 문제에서는 이거 알면 되죠. 일단은 튕기가 나오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뭐다? 자, 광전자의 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뺀 값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치? 자, 다시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거에서 일함수를 H 곱하기 문턱진동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치? 자, 이거를 일단은 고려를 해가지고 표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금속판 P라는 애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일함수로 안 물어보고 문턱진동수로 물어봤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거 가지고 했는데 A랑 B를 비췄더니 지금 어떻다? 방출이 안 됐다라고 하고 있죠. 그치? 광전효과 안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다? 광자의 진동수가 광자의 진동수가 문턱진동수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겠네. 그치? 그러니까 자, P의 문턱진동수를 그냥 FP라고 하겠습니다. P의 문턱진동수를 FP라고 했을 때 일단은 A랑 B의 진동수는 얘네보다 작으니까 어, A도 얘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B도 어쨌든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근데 보니까 B와 C를 비췄을 때는 방출이 됐다라고 했죠.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광자 하나가 광전자 하나를 때려가지고 1대 1로 때려가지고 방출이 되는 거다. 자, B랑 C를 같이 비췄다라고 하더라도 B가, B에서 나온 광자한테 맞은 애는 튕겨져 나오질 않는다라고 전자가. 그치? 근데 C의 맞은 애가 튕겨져 나왔기 때문에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치? B는 아무리 비춰도 누구와 같이 비춰도 B에 의해서 방출되는 전자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자, 이 자료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다?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C의 진동수는 어찌됐든 크구나. 그치? C광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는 F, P보다. 즉, P의 문턱진동수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Q를 한번 보면은 자, A랑 B를 같이 비추었더니 이번에는 또 방출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치? 방출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Q의 문턱진동수보는 Q의 문턱진동수는 A의 문턱진동수보다 작거나 혹은 B의 문턱진동수보다는 작을 겁니다. 누구 때문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 그쵸? 누구 때문에 방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둘 다에 의해서 방출됐을 수도 있고 A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B에 의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B랑 C를 비추었을 때는 당연히 방출이 되겠죠. 왜? 제일 센 애니까. 그치? 진동수가 제일 큰 애니까 A랑 B 비추었을 때 방출이 됐으면 당연히 방출이 될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C는 당연히 이거보다는 클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진동수가 제일 큰 애 즉, 에너지가 제일 큰 애는 C가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랑 B는 일단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C보다는 에너지가 작은 광자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기억!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자, 문턱 진동수 지금 보니까 P는 A 또는 B보다는 크고요. 그치? Q는 A 또는 B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는 뭐다? P가 Q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옳은 질문 될 거고 그 다음 미은 빛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자, B는 어쨌든 C보다는 무조건 작습니다. 둘은 비교 못하지만은 A, B, C 중에 제일 센 애가 C거든. 그치? 그러니까 진동수는 C가 B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유는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디귿, Q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운동에너지는 A, B를 비출 때가 B, C를 비출 때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자, 최대운동에너지 나오면은 빛을 뭐 여러 개를 같이 비출 때 최대운동에너지는 어떻게 해라? 가장 센 놈 하나만 보면 됩니다. 왜? 광자 하나가 전자 하나를 때린다라 그랬죠? 그치? C한테 맞은 애는 C의 에너지 대로 나올 거고 그치? B한테 맞은 애는 B의 에너지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치? 뭐 물론 1함수를 빼야겠지만은 그러니까 최대운동에너지는 여기서는 뭐야? A와 B 중에 센 놈한테 때려 맞은 전자의 운동에너지일 거고 여기서는 어때? B와 C 중에 센 놈한테 때려 맞은 전자의 운동에너지일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운동에너지는 뭐다? B, C를 비출 때가 더 커야겠죠. 왜? C가 제일 센 녀석이니까. 그치? C한테 때려 맞고 나온 애가 가장 운동에너지가 클 것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비긋은 틀린 지문. 답은 1번 되겠습니다.